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호감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보통 개성이나 매력과 같은 요소에 의해 호감도가 결정된다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호감을 가지거나 사랑에 빠지는 건 상대의 집이 얼마나 가까운지와 같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을 더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회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간단한 팁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노출 효과. 우리는 무언가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이 현상은 우리가 왜 새로운 음악보다 익숙한 음악을 선호하고 미디어 노출이 가장 많은 정치 후보를 선택하고 지인과 자주 상호작용할수록 더 좋아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하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호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관심 있는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댓글을 단다거나 같은 사람들과 부딪힐 확률을 높이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체육관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칸막이가 없는 휴게실 같은 곳에 자주 나타나세요.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노출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좋아하는 노래가 과도하게 재생되면 실증이 나는 것처럼요. 두 번째, 이름을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열쇠 중 하나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억 검색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머리에서 정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았다면 그 사람 이름은 뭐였지? 라고 자문해 본다거나 또는 대화 중에 이름을 자주 사용하세요. 기억에서 이름을 더 자주 검색할수록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많이 질문하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고 그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에 더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경험은 어땠나요? 같은 질문을 하고 난 후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할 때 좋은 인상을 줍니다. 네 번째, 스마일. 절대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격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능숙하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매력적이고 더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다면 미소를 지으세요. 다섯 번째, 유사점을 발견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관심사나 가치 및 성격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반대인 사람에 끌린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을 때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유리합니다. 가령 동호회 등이 있겠죠. 여섯 번째,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매력 보상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사람이나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호감도를 높이고 싶다면 상대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진심어린 칭찬을 하세요. 가령 첫 데이트로 영화관에 간다면 슬픈 영화보다 행복한 영화를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긍정적이 되세요.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게시물을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일곱 번째,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좋아하는 것은 상호작용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웃기게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호감을 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은근한 방법으로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려보세요. 오늘 데이트 정말 즐거웠어요 같은 언어적 표현이나 눈을 보면서 미소짓는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당신에 대한 그의 호감도가 상승할 겁니다. 앞서 말한 일곱 가지 매력의 과학을 사용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를 만들고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겁니다. 이제 아싸에서 이 인싸가 되어보세요.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